다 자르신거에요? 아니요 내일... 아 그렇구나 근데...그러고 가서... 근데 그 정도면은... 큰 타격은 없어 아 그래? 가서 또 자르잖아요? 가서 또 자라 근데 자르고 가는게 편해요 왜냐면은 가서 또 자르면은 주목받는 시간이 있어 커피 드실래요? 응 말하나 싶어 먹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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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백신 밖에 없어 9시 반 정도면 훈련소 첫날에 뭐하고 있어요? 30분 정도 들으시고 주무실 수 있어요 아 진짜요? 10시 정도의 취침이군요 10시의 취침이기 때문에 사인 엄청 하고 계실 수 있어요 아... 처음에는 안 하실거에요 하지만 조금 뒤면 아마 사인을 많이 해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은 지금... 방향 상태는... 네 아직은 괜찮은거 같아요 근데 다들 이제... 첫날 밤이 되면 그렇죠 네 현실을 깨닫는다 그러더라구요 네 첫날 밤이 굉장히 힘들어요 첫날 밤이... 아... 첫날 밤이... 이상한... 되게 이상한 그 기류가 있어요 첫날 중에서도 어떤 시점이 제일 힘든가요? 잠이 들려고 누웠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음... 한 방에... 대략 한 10명 정도가 네 10명 좀 넘게 잠을 동시에 들어요 잠이 동시에 들어요 네 일단... 매일 혼자 자다가 그 많은 사람들과 잠이 든다는거의 첫번째 어색함이 오고요 그리고 그중에 세 분 정도는 눈물을 터트립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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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사가 너무... 어... 이렇게 빨리 가면 좋을텐데... 그러게요... 하하하하 사실상... 내년... 9월이면 제가 끝납니다 아... 이게 또 체감상으로 년 초에 가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체감으로 제가 체감을 하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2월 8일 날 전쟁이 나요 빠르게 지나가겠죠 감사합니다 로코씨는 그 안에서 자신이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분명 터득할 거예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고단수 자신만의 취미를 새로운 취미를 찾을 거예요 저는 장수풍뎅이를 몰래 키우다가 두드려 맞았던 기억에 걸려가지고 부엉이도 키우고 많이 키웠어요 재밌는 곳이네요 로코씨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은 너무 당연한 건데 시간 빨리 갈 거야 죄송해요 거짓말은 못해요 이 시간 빨리 가진 않겠지만 갑직에 갈 겁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저는 군대가 없었으면 저는 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음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전역을 한 케이스여서 여기서 주는 생각들이 되게 밀도가 짙어요 되게 조금 솔직하고 주위에 뭔가 나를 억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솔직하게 본연의 자신한테 물어볼 수 있는 고민이 되게 잘 해결됐거든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 사실 아무 말도 들어오진 않는데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말들이 공감한 날이 올 거예요 생각나겠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충성 가져와 알惡 하나 둘 何 둘 둘 셋 둘 둘 셋 셋